자아 뭐지 이거? 와아아아아아 와 뭐야 이거 와아아아아 하하하하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마어마한 걸 오 랩봐봐 랩봐봐 어디가 이쁘냐? 여기가 이쁜가? 여기가 이쁜거 같은데 야 근데 여기서부터 미쳤네 이거는 근데 이거 직접 다 만든걸까요? 잠깐만 이런게 아이템이 있었나? 아 이거 만든거네 이것도 와 이거는 진짜 동물원이 아닌데 이거 뭐 그냥 이거는 스읍 테마파크라고 해도 될거 같은데요 그냥 테마파크 야 이 뽀뽀봐봐 어? 이거 뽀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지? 아 이런거 배우고싶다 야 뽀뽀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? 안개 디테일 좋은데 프레임 깎아먹는 주 범인이지 이게 어 자연경치가 어마어마하네 어 저 위에 저 건물들 야 꽉꽉 찼다 꽉꽉 찼다 진짜 빈공간이 없네 빈공간이 없어 어 주변에 빈공간이라고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런데 다 꽉꽉 찼잖아 지금 허허허허헣 그러네? 바닷새 금색 뭐야 이거 어 어 이거 이렇게 게임으로 보니까 이쁜데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보잖아 실제로 그러면 이 눈뽕이 어마어마해 이게 이 눈 이 빛 반사 때문에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송도 쪽 가면은 그 트리플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바닥이 금 이런 금색은 아닌데 바닥 재질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앞을 못 봐 지금 어 햇빛이 너무 세갖고 반사빛이 아 임포인데 임포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중국 사극에 많이 나오는 건물들이잖아 근데 이 건물 외관이 외관이 진짜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음 자 첫 번째 동물입니다 첫 번째 동물 바다아고 와 바다 색 이거 색깔 봐봐 오호 호호호호 뭐지 바다하고 서식지가 이렇게 이뻐도 되나 와 일단 이거 물 색깔 바뀐 것 때문에 더 느낌이 다르다 와 와 이런 느낌이 와 와 미쳤다 여기서 보는 거 이거 뭐냐 와 이런 경치가 너무 멋있다 뭐야 경치 미쳤다 아니 이게 어디서 봐도 경치가 너무 미쳤어 와 뭐야 어 아니 폭포 여기 너무 멋있잖아 어 어 어 응 이게 좀 너무 위험하다 이거 멋있는데 너무 위험한데 어 텐스가 너무 위험하네 어 밑에 기차가 다니네 와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뭐냐 아니 어딜 찍어도 이거 베스트 스크린샷이 나오겠는데 어딜 찍어도 와우 저 건물 이 건물이 너무 돋보여 이게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건물 없었으면은 모르겠어 이 배경이 좀 안살수 있는데 뒷건물이 있으니까 그런가 사는 느낌의 이 주변 분위기도 아니 근데 계단이 이게 뭐야 계단이 엄청 높은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딜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한바퀴 쭉 돕시다 아 여기 펜더다 펜더 서식지네 펜더랑 오카피 있네요 펜더랑 오카피 같이 서식하고 있고 야 아니 이런 서식지가 있구나 어 땅돼지도 같이 있어 아 이 물색깔 에메랄드빛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물색깔 뭔가 이거는 진짜 휴양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물색깔 야 이 돌담 돌담도 만들어 놓은가봐 돌계단 만들어 놓은거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 돌계단 얼른 봐야될거 같아 기차를 어디서 타는거지 기차를 마지막에 한번 타봅시다 우와 뭐야 롤러코스터야? 와 이거 근데 이거 좀 무섭겠다 어? 아니 트랙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좀 되게 무섭겠다 여기는 전시장 동물인가요? 야 이거 2층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각잡고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전시장을 이렇게 2층으로 만들 생각은 진짜 한번도 안해봤어 와 뭐야 이거 병치가 너무 좋아 어? 병치 한번 감상하시죠 오호호호호 대형 스크린을 해놔서 이런거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표현을 하셨네요 얘네 뭐냐? 미쳤네? 아니 왜 아 왜 해보기도 전에 포기를 해 야 이거 바위 이 돌산에 이 이 보도 있는거 이거 진짜 중국 느낌이다 극한직업? 극한직업 막 이런데서 보면은 이런데다가 일부러 길을 만들더라고 중국이 야 이거 경치가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좀 한참 돌다가 좀 지칠 때쯤 되면은 이거 타고서 한바퀴 돌면서 휴식도 좀 하고 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타고 다니면 재밌겠다 뭐야 이거 아니 솔직히 이런데까지 와서 보진 않잖아 여기까지 손님이 오진 않는데 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배경을 완전히 살려주네 이거다 이거 다 된다 이거 다 된다 차이니스 가든이라 그래서 별 5개짜리 받은 차이니스 가든 한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.